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어 어둠은 왜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 대답하듯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이 돼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아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어 여보세요 두 Probably 우로 나의 기억 나의 기억 날 기억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이 돼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아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왔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웠다면 내게 대답해줘 오늘 밤도 편안이 돼